안녕하세요. 오늘은 용인의 용담지에 왔습니다. 벌써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네. 여기 붕어자대네. 그러면 누가 먼저 잡는 거예요 이제? 잡는 사람이 임자다. 팔지 말라고. 나 끌고 간다니까. 여기 붙였지? 여기 붙였지? 쭉 가져가더라고. 오늘 진짜 뒤졌다. 나 오늘 조용히 해주세요. 낚시하고 계시는 분들. 죄송합니다. 하시는데 많이 움직이지 마세요. 네. 떠들면 안 되겠네. 합사는 원래 꼬여요. 근데 털면 안 돼. 합사는. 그리고 초리가 자꾸 위아래로 털리면서 꼬이는 거라서. 그거를 최대한 일단은 경량 프리리그인데 싱커가 프리리그 싱커가 아니고 황동 빅콜 싱커입니다. 빅콜 싱커로 좀 커버 뚫기 좋게끔 해서 하고 있어요. 뭘 넣어도 나오겠는데? 지금 커버에는 적합하지 않아도 지금 엘대 거든요. 오늘 엘대로 어디까지 갈 수 있나. 왜 그런 시험을 하는 거야? 로드에 테스트. 하드 테스트지. 하드 테스트. 극한의 상황에서. 흠이 꽤 나오고. 생각보다 깊은데요. 완전 블루 길이 있나보다. 현지에 계신 분 힌트로는. 천천히 운영하라고 했거든요. 천천히 운영하라고 했거든요. 왔는데. 오케이. 오오. 오케이. 오오. 오케. 오오. 사이즈는 나쁘지 않습니다. 상황을 몰라서 조금 늦게 챴더니. 목샷이 나버렸네요 자 일단 마순했습니다 속이 편하죠 이제 어 사이즈 사이즈 그래도 3차 좀 넘는 사이즈 였는데 재미있었어요 힘도 잘 써주고 지금 초경량 프리리그니까 폴링도 좀 더 오래 보여줄 수 있고 일반 프리리그 뽕뿔 보다는 장애물 통과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선택했는데 나빠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웜은 컬리테일 컬러 이거 사용했습니다 쉘로우에 붙어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쉘로우도 수심이 엄청 낮은 구간이 있고 중간중간 좀 깊어지는 구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냄새 좋아 알았어요 일단 자 지금 다른 지인분이 6자급 배스를 걸었는데 로드가 부러졌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 갑자기 또 고민됩니다 이거 쌍류 쪽으로 다시 올라가야 되나 아니면 가려 쪽으로 계속 어우 더 진행을 해야 되나 오 깜짝이야 방금 보셨죠 저도 놀랐습니다 아까 피딩하는 거 보고 일로 왔거든요 일부러 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꼬리 떨어졌다 하하 다시 해볼게요 먹을려는 의지는 확실히 있는 거 같으니까 데모닉 쉐드 3인치 바늘이 좀 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걸로 지금 쉐드웜이니까 버징처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즈 큰 놈 아닌데 그래도 투자 한번 해보죠 버징처럼 이렇게 살살살 항동 싱커가 있어도 저항을 별로 안 받아요 저항을 별로 안 받기 때문에 버징 가능합니다 화이트 때 쓰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따의 배치 아 여러분 봐 어떡해 이거 오메 이건 아무 상관없어 6자면 잡았어야지 진짜 정말 실물로 내가 본 배 속에 그렇게 큰 배수가 없어 놓치면 일자야 놓치면 일자 일자도 안돼 쟤베형 핵 화 났다 지금 괜찮아 괜찮아 왔대 가야지 빨리 가서 봐야 되겠다 천천히 어우 이거 준수하네 사짜구만 사짜 아니 뭘 짜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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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짜야 사짜 짜취 짜취 아 짜취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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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어떻게 올릴 건데 이게 뭐야 털릴 뻔했어 뭐야 털릴 뻔했어 아니 나 괜히 이거 털릴 뻔했네 거봐 놀 때 아니었다니까 짜취네 에이 갈래 짜취네 캠에다 한번 보여줘요 이야 이야 사이즈 뭐 아 이거 빵 좋구만 뭐야 어 나 왔어 왔어 가자 짜취다 아우 짜취다 오 뭐야 짜취야 짜취 짜취 있네 오 힘 쓴거 봐 짜취 아닌데 짜취 아닌데 오오 드렉 나간다 자애 intric 텐터 사장 오 초초 ? 차고 나간거봐 어허허허허허 힘이 안 빠지네 오 schne sniff 그만 그만 이제 그만 너 털리면 안 돼 사이즈 괜찮아 탑 짜요 계속 이제 그만 와 위턱에 제대로 꽂혔다 아 사이즈 좋아요 사이즈 작아 작아 짜치 짜치 핵 짜치 위턱으로 38 오 나이스 나이스 오 점농어다 농어다 농어 농어다 대박사건 구경 좀 합시다 쩜농이 이게 점농어에요? 농어에요? 쩜농이 농어에요 똑같아 응? 응 오케이 오 쩜농어 와 얘 배봐 미쳤다 잘 먹어 리끄럽이야 리끄럽 자 점농어 잡았습니다 점농어 어 귀여워요 귀여워요 오 귀여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